사후 세겨라 진짜 그런 게 있을까? 그것보다 그 사건 뒤에 숨겨진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? 방금 그 목소리 이곳에 고립된 지 벌써 사흘째다 이대로라면 우린 곧 죽는다 근데 우린은 뭐하는 곳이에요? 정각 12시가 되는 순간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야 돼 그 능력 말이야 너무 초현실적인 거 아닌가? 제발 집사님은 독특한